8370님 빅톤 보면 멤버끼리 친하다는게 느껴져요. 옆에 앉은 멤버에게 이번 신곡 하울링 공명처럼 울부짖듯이 감정 담아서 얘기해주세요. 승우 오빠부터.. 시작! 강승식 너마리아 로 하는건가요? 시작할게요! 강승식! 너마리아! 여기까지 할게요. 이어가야 되나요? 이어가세요. 임세준. 어떻게든... 아, 네. 그러면 제가 세준이한테 이제... 세준아. 화이팅! 세준씨는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소빈님! 속살완다~! 아 역시. 아, 역시 역시 역시. 아, 좋습니다. 저희 수구형한테도. 제가 이제 승훈씨한테 승훈씨! 저 승훈씨 누나랑 데뷔동기에요! 부끄럽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